14.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러 어느 한 바리세파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종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러나 사람들은 잠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붙잡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아들이나 소가 안식일의 우물에 빠졌다면 즉시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손님들이 서로가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을 보시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윗자리에 앉지마 혹시 너보다 귀한 손님이 초대받았을 경우 너희를 잔치에 초대한 주인이 와서 말할 것이다 자리를 이분에게 내주십시오 그러면 너희는 부끄러워하면서 끝자리로 내려가야 할 것이다 너희가 초대를 받으면 끝자리로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주인이 와서 말할 것이다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그러면 다른 모든 잔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놓고 내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부유한 이웃들을 초대하지 마라 이들은 너를 도로 초대하여 보답을 한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에게 되갚을 것이 없다 너는 의인들이 부활할 때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앉을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종을 보내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알렸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둘러봐야 합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소 열 마리를 샀는데 이것들을 부려보러 가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나는 지금 장가를 들어서 갈 수 없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화가 나서 말했다 당장 가서 동네의 길과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 후에 종이 말했다 주인님, 말씀하신 것들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혹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우선 앉아서 이 일을 완성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지 따져볼 것이 아니냐 만일 기초공사만 하고 완성할 수 없게 되면 보던 사람들이 모두 너를 비웃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다라고 말할 것이다 만일 어떤 임금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우선 앉아서 만 명 군사로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자를 이길 수 있을지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이길 수 없다면 아직 적군이 멀리 있을 때에 특사를 보내어 평화조약을 제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다시 짠 맛을 내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걸음에도 아무 쓸모없어 밖에 던져질 것이다 들을 귀에 있는 사람은 들어라